바리세파들도 인간적으로 정말 노력한 사람들이에요. 예수님이 비판해서 그렇지. 노력은 존중해야 돼요. 그 당시 정결운동을 통해서 지상에 천국 만들겠다고 십계명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에요. 바리세파인들이. 지금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. 대단한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욕을 했다고요. 대단한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거야. 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. 사랑하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. 지금 비트코인에 목숨을 거는데 얘기를 해줘야 돼. 말아야 돼. 지금 들어가면 돈 못 벌 것 같아. 얘기를 해야 돼. 말아야 돼. 그런데 그건 혹시 돈 벌 수도 있잖아.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볼 때 저 친구들은 천국 가기가 진짜 확률적으로 더 힘든 상황인데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. 따끔하게. 보세요. 바리세파가 제일 못 돼서 욕한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. 바리세파가 그나마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욕하신 거예요. 다른 파들한테 욕도 안 했어요. 욕도 아깝거든요. 사두개파 이런 다 매국노들이에요. 그러니까 아예 로마의 나라 팔아먹고 그런 파들한테는 지상에 천국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도 안 한 파들한테는 예수님이 욕도 아끼신 거예요. 말도 안 한 거예요. 일단 노답. 노답. 그런데 바리세파를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. 아 얘네들은 좀만 방향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이거. 저도 지금 불교나 기독교 분들한테 이런 막 좀 비판적인 말을 해가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영성을 찾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이 얘기하기는 너무 지금 힘들고 찾고 계시잖아요. 생을 걸고 찾고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제 얘기 듣고 좀 참고해 보실만 하잖아요. 이미 상당한 지식도 있으실 거고 노력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. 기도도 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. 참선도 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. 잘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들어보시자고요. 들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해요. 예수님의 그런 바리세파 비판에 대해서 저는 바리세파들의 그 노력을 되게 존중합니다. 얼마나 안타까우면 계속 얘기했겠냐는 거죠. 그렇게 노력할 겁니까? 안 할 거면 모르는데 노력할 거면 좀 제대로 해 하고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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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